테니쉬타인 오늘은 강백클럽 송재환 표성룡 대 고은섭 지현종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임스코어 1,2 상황이구요 이기고 있는 고은섭 선수의 서비스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경기 시작 이후에 촬영을 시작해서 앞부분이 좀 잘렸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은섭 선수의 서비스를 지키면서 게임스코어가 좀 벌어졌습니다 1,3에서 송재환 선수의 서비스게임입니다 지금 리턴을 하고 있는 선수가 지현종 선수고 대학 전구선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볼이 엄청 묵직하게 스트로크가 날라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옆에 포핸드의 운섭위원과 쌍포가 유감없이 발휘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네 큰 끼에서 꽂아 내리는 포핸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운섭이형 포핸드도 묵직했구요 아 그냥 찍어 눌러버립니다 아 뒤에 펜스까지 가서 자 이러면서 15올 아 아닌가 지금 서브가 스코어 뭐지 아 또 놓쳤네 자 네 이러면서 아 노헤드 같은데요 노헤드 여기서 제한이형 서비스를 뺏기면 쉽지가 않을텐데 아 아 네 고은섭 선수의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리턴도 너무 좋았구요 아 저거를 이야 홍해를 가르는 포핸드 스트로크 터졌습니다 네 이러면서 게임이 더 벌어졌어요 게임 스코어 4대1에서 지현종 선수의 서비스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우 그냥 여기 수비하는 송재환 표성룡 선수가 코트 바꾸러가 사이에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공이 묵직하게 깊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표성룡 선수 네 아 멋져요 표성룡 선수 장기가 발휘됩니다 아 지금 앵글샷이 날카로웠는데 표성룡 선수가 그걸 발로 다 쫓아가서 다운더라인 위닝샷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아 아 볼의 스트로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제한이형이 거의 베이스라인에서 거의 한 오우 오우 한 2-3m 뒤에서 지금 네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볼이 굉장히 많이 튀고 묵직하게 저는 이때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 볼이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현종 선수는 어 현재 강백클럽 이제 입회 절차 절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어 추천을 받아서 뭐 회원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면 이제 입회를 하게 되겠죠 네 강백클럽 이 펜은 아 노헤드인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아 정신보험객 체해가지고 네 결국 노헤드에서 송재현 선수의 아 이게 쉽지 않았는데 다운더라인 탑스피 로브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표성룬 선수의 깔끔한 스매싱 결국 투, 포로 한게임을 따라갑니다 표성룬 선수의 서비스 네 성룡이는 이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 엉덩이 쪽에 부상이 있어서 정상콘디션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말 시합도 있고 해서 조금 무리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 상대가 워낙 이제 또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무리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탑스피 로브 아 지금도 로브가 감그고 아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부상 표성룬 선수 부상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처리해 줄 수 아 네 지금은 뭐 워낙에 은섭이 형의 리턴이 좋았습니다 날카로웠고요 자 게임 스코어 5 2 에서 고은섭 선수의 서비스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게임을 마무리 할지 아니면 송재현 표성룬 선수가 반격에 어떤 실마를 찾을 수 있을지 자 러브 서리로 일단 좀 따라가는 분위기를 아 네 좋습니다 러브 포리 네 이 게임 브레이크하면은 다시 송재현 선수 서비스 게임으로 가면서 아 네 결국 백핸드 발리 에러가 나오면서 고은섭 선수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다시 에이스인 송재현 선수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네 과연 아 아 아 지금 보니까 약간 가운데나 다운더라이 하나 쳐주고 약간 크로스로 로브를 올리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구요 네 하여튼 아까 좀 강백클럽 2패 도 좀 말씀드리면 다른 클럽하고 별반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지인분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보통 2패를 하게 되구요 뭐 한 한 한두달 두세달 정도 이렇게 같이 2패 전에 좀 운동 같이 하면서 어 클럽이 잘 맞는지 또 이 선수가 클럽에 잘 맞는지 이런걸 또 서로 이제 보면서 뭐 특별히 이제 뭐 공제될게 없고 잘 맞다 싶으면 이제 회원들 어 총회 자리에서 이제 2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가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 있으니까 그때 아 아 아 성룡이가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서 아 네 결국 아 게임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한 게임 차로 따라갑니다 아 제한이 형도 정말 정말 아 대단합니다 아 밀리지 않아요 네 자 결국 두 명이 다 붙었구요 아 그쵸 네 정말 끈기와 인내의 포인트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리턴을 하는 송재환 초성년 선수는 탄탄한 발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그리고 인내심있게 계속 버티면서 발리를 하는 타입이고 상대편인 고은섭 지원종 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걸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자 40-30 매치 포인트입니다 표성년 선수 리턴 아 이거를 송재환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내면서 자 노예 됩니다 과연 아 송재환 선수의 리턴이 아쉽게 걸리면서 게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